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줬다 뺏기의 달인이죠. HLB는 주면 반드시 뺏어옵니다. 반드시. 어디 개인 나부랭이가 지금 HLB에서 돈을 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까불고 있어요. 내놔. 그래요.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HLB가 달인이죠. 줬으면 다시 뺏는 게 맞죠. 개인에게는 잘 안 줍니다. 정말로 다 줄 것처럼 하지만 개인에게 어림도 없죠. 왜 줍니까? 개인들에게. 개인들이 주면 세력들이 많이 못 가져갈 텐데 세력들이 짠 겁니까? 개인들에게 주게.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되어버리면 계속 줬다 뺏다 줬다 뺏어가버리고 줬다 뺏어가버리고 나는 항상 배가 고픈다. 배가 고픈 일반 개인 투자자 항상 화가 나 있고 손해보는 게 1년 중에서 90% 이상인 그런 개인 되겠죠. 그런 개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겠죠. 일반 개인에서 벗어나려면 준 세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새로운 세력, 기운티비, 엘스 세력이 되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판단은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다 본인이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떻게 할 거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안쓰럽기 때문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세력이 힘드겠습니까? 개인이 힘드겠습니까? 세력들은 돈이 넘쳐나겠죠. 지금 HBS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올려서 먹고 공매로 먹고 올려서 먹고 공매로 먹으니까 정말로 빼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HBS 세력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많이 챙겼죠. 그 돈을 누가 다 대줬을까? 개인들이겠죠. 아주 선량한 개인들. 그러니까 이 선량한 개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주 좀 약아야 됩니다. 약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량한 개인들은 그냥 계속 줬다 뺏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가라고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 때 주고 뺏을 때는 뺏기지 않도록 움켜져야 됩니다. 움켜져야 된다. 움켜지도록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테라피틱스에서 많이 움켜졌죠. 움켜진 분들 꽤 많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지금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계속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겠죠. 지금 HB 그룹은 내려갔을 때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돈이 안 됩니다. 다시 주긴 줍니다. 반드시 준다. HB는. 재료가 워낙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줄 때 좀 먹자입니다. 지금은 어떤데? 뺏어갈 때냐? 아니죠. 지금은 아주 작게 3일 뒤에 뺏어가는 거 아니야? 3일 뒤에 줄까? 뺏어갈까? 그런 걸 봐서는 안 됩니다. HB는 조금 파동이 크게 크게 한 번씩 쓰나미가 왔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쓰나미 왔다 사라졌다. 이러죠. 잔파동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HB는. 한 번 줄 때 또 크게 주기 때문에. 통 크게 주죠. HB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얼마나 줬습니까? 줄 때는 확실하게 주죠. 제약바위 중에 이렇게 믿을 만한 제약바위가 어디 있으면 솔직하게. 그러니까 HB를 너무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줬다 뺏는 거가 있는데 안 뺏기면 되는 거죠. 다음에 또 줄 때 그때 먹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HB는 정말로 좋은 회사구나. 나에게는 정말 최고의 회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력들과 진영회전과 그리고 진행되는 환경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잘 분석하고 반발적만 앞서 나가면 되는 거죠. 안 뺏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줄 때죠. 제가 보니 줄 때입니다. S가 줄 때다 그러면 줄 때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지금 팔면 뺏기는 게 되겠죠. 뺏겨버리면 바닥에서 뺏기는 거죠. 언제 주느냐. 그럼 언제까지 줬다 뺏을까. 이제부터는 줄 때는 좀 먹어야 되겠죠. 먹기 싫은 분들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자격이 없는 분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 못 먹는 거죠. 이제는 욕심을 버려라. 제가 각성을 했죠. 각성을 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 좀 버리고.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은 그거 이제 다 날라간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지고 있으면 되겠죠. 지금은 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게 차트를 봐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줬다 뺏어. 줬다 뺏어. 줬다 뺏어. 한 번 제대로 뺏으면 이렇게까지 뺏어버리죠. 야 많이 줬잖아. 완전히 다 좀 뺏어갈게. 미안해.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많이 줬으면 줄 때 먹지. 이렇게 하겠죠. 줄 때 먹지.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줄 때 먹으면 되죠. 줄 때. 진영 회장의 딸들이 매도할 때 안팔고 뭐 했습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먹으려고 욕심을 낸 겁니까. 도대체. 팔고 팔 때. 같이 팔았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딸들이 팔면은 나머지는 더 많이 먹을 사람들 그냥 대가리 부분은 줘야 되겠다. 난 어깨까지만 먹어야지. 나는 크게 그렇게 욕심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착한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영리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여기서 팔고 거들떠 보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또 사고 팔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한번 뺏어버리면 좀 심하게 뱉죠. 노터스 보면은 더 심합니다. 이건 다시 언제 줄지도 모릅니다. 이거 언제 주겠습니까. 아마 안 줄 겁니다. 앞으로 이 정도는 절대로 안 줄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있는 거지 뭐 주겠습니까. 무상전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올려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올려줬죠. 이렇게 줌입니다. HB는 얼마나 고마운 기업입니까. 솔직하게.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HB를 물렸다고 욕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HB 같은 회사 어디 있다고 지금 욕을 합니까. 이런 회사 보시면 욕할 힘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회사 주주분들은 욕할 힘도 안 남았을 겁니다. 타자 치다가 손가락에 힘이 빠져서 타자도 못 칠걸요. 아마. 이거 뭐 10만원 하다가 9,500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HB이 정말 대단한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가치를 지닌 재료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말 깔 수 없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가남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다. 줄 때 먹고 깔끔하게 먹고 다시 뺏을 때는 무자비하게 뺏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르긴 뭐가 다르니까. 개코가 다르죠. 개코나 다르지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면 반드시 뺐습니다. 주면 반드시 뺐죠. 주는 기간도 오래 주지 않습니다. 한 3일 줄 때도 있어. 3일 주도 해요. 한 4일, 일주일, 5일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뺐을 때는 두 달 뺐죠.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다.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딱 5일 주죠. 5일 딱 주고 뺐을 때는 그냥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뺏어버립니다. 심하게 뺐죠. 줄 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오, 진짜 가나? 진짜 가나? 오케이, 여기 사야지. 이거 하지 말아요. 추격 매수는 언제나 꽝입니다. 언제나 꽝. 추격 매수에서 잘 되는 꼴을 제가 보지 못하죠. 개인 투자자분들 값부도 아니면서 왜 자꾸 추격 매수를 합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홀딩, 홀딩, 홀딩 겁먹지 마세요. 여기 겁먹지 마세요. HB가 장난입니까? 리버세라입이. 그러고 이제 여기서 버티라고 하시죠. 버티고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욕심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줬다 뺐다 줬다 뺏기를 할 거냐? 당연히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줬다 뺐다 뺏었다를 한참 다 할 수 있죠. 한참 다 할 수 있다. 한참.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또 공매도가 어마어마하죠. 공매도 채 너무나도 공매도 쳐서 돈 버기기가 너무나도 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호재가 또 계속 나오죠. HB 지금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당장 돈 버냐고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꼬리를 내려버리죠. 내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골이 내려야지. 진영원 회장이라고 무슨 뭐 있습니까? 골이 내려야지. 공매도들이 에헴 이러면서 야 그래서 어? 지금 돈 벌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 진영원 회장이 지금 돈을 버는 건 안 되니까 내 잠수 좀 타끼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잠수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악어와 악어새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세력하고 공매하고 같은 방향으로 암묵적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먹자 그러면 올릴 때 같이 올리고 내릴 때 같이 먹으면 되잖아. 이신동치죠. 누가 손해고 개인 투자자들 멍하게 가만히 있는 개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만 계속 줬다 뺏겼다 줬다 뺏겼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욕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뺏기기만 하죠 항상 주는 거 먹지도 못하고 맨날 뺏기기만 하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주는 척 하다가 확 뺏어버리죠. 주는 척 하다가 확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본전 생각 이런 거 버리기 바랍니다. 본전 생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전략을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이 정도씩 팔았다 팔고도 올라가면 몰라 냅둬 냅두면 되죠. 그러다가 내려오면 본전 못 찾았는데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일부 회복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내려오면 오 진짜 내려네 그러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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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분할로 얘는 살 때 정말 완전히 분할로 매수입니다. 분할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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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가까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실컷 내려온 상태에서 한 달 정도 4개월이나 빠지는 거 봤죠 이거 이거 몇 개월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7개월이죠. 그런데 언제 올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올리는데 그래서 모릅니다. 지금 어쩜입니까 그러나 차트로만 보면 좋습니다. 올라가서 장대양봉에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상황이 아니죠. 환경이 간암 있고 선당암 있고 위암이 있습니다. 아이텔 천 했죠. 그리고 선당암 실패한 거 아니죠. 아이텔 천 실패 안 했습니다. 지금 절대로 그런 상황들이 다시 이제 나올 만한 시기가 됐죠. 그거는 주가를 올리는 재료로 사용이 또다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재료들이 살아있죠.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가난한 시퍼렉히 눈뜨고 살아있고 데이터는 완벽하고 그런 상황으로 시장도 좋죠. 그런 걸로 올리는 작업이 시행될 텐데 이게 이렇게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후에 올릴 거냐 석 달도 언제 기다려 지금 시장 이래 좋은데 그런 조급증 버려야 됩니다. 석 달 기다렸다 이만큼 주면 다른 데 왜 갑니까 다른 데 맞죠. 여기도 하나 둘 석 달 기다렸는데 이만큼 준다 딴 데 왜 가면 삼성전자 가서 1년 내내 올려도 여기서 이만큼 못 올라갑니다. 1년 내내 올라가도 1년 내내 우와 삼성전자 급등이네 급등 아무리 지까지 올라가봤자 토끼 해줘 그래 껑충껑충 뛰면 야 너 1년 동안 그거 올랐어 나 5일이면 되는데 그게 AHB라는 거죠. 지금은 줄 때입니다. 줄 때 그러면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뺏었다가 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기다리면 준다는 겁니다. 줄 때까지 기다려라. 내 차례 갈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주는 건 뭘로 줄 거냐 간암이 되겠죠. 그리고 IT의 천이 되겠죠. 그리고 테라피틱스 부분을 봤을 때는 IT의 천에 대한 데이터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2 물량 많이 또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면 이제 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줄 때 먹으면 되죠. 줄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올라서면 다시 막 좋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고 이제 가나민재대 승인 신청하네요. 어쩌네. 3월 달에 안할 확률 99.9%라고 했죠. 제 말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 저는 S니까. HLB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다 파악됐다고 했죠. HLB 마스터입니다. HLB 1타 강사가 누구입니까? 저죠. 기운 TV S입니다. 1타 강사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어떻게 움직일까? HLB를 엄청나게 연구하는 기운 TV가 1타 강사죠. 이런 강의는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이제 죽게 되면 어느 시점 되면 또 뺏을 겁니다. 돈을 벌 때까지는 계속 줬다 뺏어 줬다 뺏어 계속 할 거니까 욕심 버리시고 제가 이런 저런 스토리와 근데 이게 손이 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돼야지 손이 나가는 거지 손이 잘 안 나죠. 이번에도 지금 테라피틱스 제가 이거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입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며칠도 계속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신 분들은 그냥 욕심을 버리고 매도했겠죠. 많은 분들이 매도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믿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이거 다 맞습니다. 다시 맞는 거죠. 괜찮아. 다시 올라갈 거야.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팔았다가 정말 다시 올라갈 거다. 이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팔았다가 여기서 사면 되죠. 제가 파는 시점까지 알려주죠. 여기서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살만합니다. 사도 됩니다. 분할해서 사세요. 라고 얘기했죠. 팔아먹고 사면 일단 15% 먹고 들어가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5%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잘 찝어지고 있죠. 제가 바로 HM 쪽집계 강사입니다. 1타 강사죠. 1타 스캔들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온 수학선생이 HM에 있어서는 기운TV ELSE 정도로 보면 아마 진짜 맞아 떨어지네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줬다 뺐었다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뺐었다는